안녕하세요. 달팽이집사입니다. 그동안은 삼퐁이집사였는데요. 오늘 달팽이 알들이 부화한 관계로 이름을 달팽이집사로 바꿨습니다. 왜 그동안은 삼퐁이였느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금퐁이, 다음에, 잠깐만 얘가 누구야? 얘가 세퐁이, 그리고 달퐁이. 이렇게 퐁이들이 세 마리여서 삼퐁이였거든요. 석삼자를 쓴 거죠. 그런데 오늘 달퐁이의 알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삼퐁이가 아니라 몇백 퐁이 집사가 됐는데요. 걔네들한테 전부 다 퐁이돌림으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달팽이,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집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요. 우리 달팽이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방금 목욕시켰어요. 이렇게 목욕시키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렇지만 시커먼 코코피트가 더러운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목욕시키고 났더니, 목욕시키면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서로 굉장히 친한 척을 해요. 특히 달퐁이하고 세퐁이가 엄청 친한 척하네요. 음, 근데 여기 지금 못 끼고 있는 불쌍한 아이 보이죠? 예, 금화달팽이. 금퐁이는 지금 이 얘네들한테 끼지 못하고 나도 좀 끼었죠? 좀 이러는 것 같은데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달퐁이하고 세퐁이가 무슨 이상가족 상봉을 지금 했습니다. 음, 서로 알아보는 건지. 예전에는 세퐁이하고 금퐁이가 훨씬 더 친했었는데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도 금퐁이 포기하지 않고 더 친하게 지내고 있죠? 나 여기 있다고, 나도 있다고. 너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거듭떠보지 않고 친해지고 싶은데 끼리끼리 어울린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놀자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하는 거죠? 지금 세퐁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달퐁이 위에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설마 또 짝짓기를 하려는 건 아닐 거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달퐁이가 금퐁이를 알아보고 또 금퐁이한테 아, 그래 너 여기 있었구나. 너도 있었구나. 막 그러면서 반가워하고 있어요. 거 봐요. 친구들이 나를 안 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놀자고 다정하게 표현한다면 친구들이 분명히 당신의 존재를 알아봐 줄 겁니다. 아, 근데 오늘은 지금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짜잔! 여기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네, 저울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울, 미스터 저울, 미스인가? 자, 그러면 미스터 저울을 지금 왜 데리고 왔느냐?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달팽이들의 몸무게를 재기 위함이에요. 이 위는 제가 깨끗하게 닦았고요. 그냥 달팽이를 바로 올릴 겁니다. 접시가 너무 무거워서 접시를 올려버리면은 측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껏해야 이거 굉장히 베이킹할 때 쓰는 그램 단위로 재는 저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제가 지금 정말 살짝 눌렀는데 200g이 넘죠? 손가락으로 그냥 콕 캤을 뿐인데 제 손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져도 얼마든지 이렇게 20g만 누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은 금방 200g, 300g, 400g, 500g 금방 가죠? 어쨌든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몸무게 젤 사람은 사람은 아니고요. 첫 번째 몸무게 젤 달팽이는 아, 얘네 너무 바쁘네요. 목욕시키지 말걸. 왜 목욕시켰냐면요. 저는 목욕시킬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코코피트 무게가 측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코코피트가 없이 순수하게 몸무게와 폐강 무게만 재려고 목욕을 시켰는데 꼭 목욕만 하고 나면은 정말 평상시 이렇게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라. 이렇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가 나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달팽이 키우는 매력은요. 달팽이들이 굉장히 잠깐만, 너네 뽀뽀하니 지금?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실래요? 방금 뽀뽀하는데 그릇이 멀어져서 떨어졌어요. 서로 지금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 영상 그냥 몸무게 재지 말고 얘네들이 얼른 어디까지 친한 척을 하나 그걸로 재볼까요? 그걸 측정해볼까요? 누구랑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나? 뭐 사실 몸무게 측정이 지금 이쯤 되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 접시 3개를 따로 뒀어야 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자, 여기 임산부 이리 오세요. 이게 지금 세퐁이에요. 좀 더 색깔 진한 거 보이시죠? 폐각이? 세퐁이에요. 임산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러다가 세 마리가 다 딸려올 것 같아요. 세 마리 몸무게를 동시에 재는 자, 그러면은 지금 0g이죠? 세퐁입니다. 세퐁이를 올려보겠습니다. 조심, 조심 113g? 이것밖에 안 돼요? 얘네 100g 조금 넘는 거예요? 111g 111g? 세퐁이가 111g이에요. 미안해. 너네 친하게 지내는 중인데 그나마 친구 좀 사귤만 하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은 달퐁아 달퐁아 너희 둘이 합체를 하려고 그러니? 금퐁이와 달퐁이? 이거는 못 떼어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세퐁이는 111g인 걸로 얘네는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재야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재야 할 것 같아요. 까꿍 금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손으로 얘를 떼다가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세퐁이 111g인 걸로 하고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잠시만요. 어휴 어,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떨어뜨려놨네요. 이 점액질 좀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바로 점액질이에요. 달팽이의 점액질 화장품의 원료 아무 화장품이야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달팽이의 추출물이라고 들어있는 화장품 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보통 화장품엔 안 들어있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달팽이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자, 어쨌든 지금 여기 간신히 떨어뜨려놨습니다. 아, 너무 친해서 안되겠다. 항상 목욕하고 나면은 굉장히 친해져요. 그 순간만 응,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달퐁이 올려놓겠습니다. 달퐁이 106g? 응? 이거밖에 안 돼요? 달퐁이 106g뿐이 안 돼? 이상하다 겨우 106g? 이게 111g이었죠? 한 번만 다시 재볼게요. 아, 세풍아 접시를 거의 붙들고 있구나? 아, 안되겠어요. 너무 접시를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금퐁이 우리 얄쌍한 금퐁이 아직은 뚠뚠하지 않은 금퐁이를 올려놨습니다. 금퐁이는 90g 100g이 안 되고요. 90g 가벼워요. 0점 맞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0점 맞았나? 확인 후 올려놓으면은 90g 그 다음에 음, 지금 너무너무 접시를 사랑하고 계시는 접시와 한몸이 돼 계시는 우리 임산부 세풍이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기분이 어떠신지요?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출산을 앞두고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의 소감을 한마디 들어봤고요.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 얘가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손이 떠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게 뛰어놨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우리의 임산부 세풍이를 올려봤습니다. 119g 아까 111g 아니었어요? 2절 멀쩡한 건가? 2절 믿어도 되나요? 어, 119네요. 위급할 땐 119 어, 119g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어제 굉장히 묵직하다고 말씀드렸죠. 세풍이 우리 묵직한 세풍이 119g 119g 맞죠? 0점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올려놓으면 119g 네. 지금 세풍이 알나키전 몸무게는 119g 비슷한 크기의 몸을 어디 가시게요? 가지고 있는 달풍이는 106g 그러면은 13g 차이 아래 무게가 13g 네. 알이 지금 13g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겠어요. 어, 정확한 얘네 둘의 몸무게를 얘 임신 전에 측정해놓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측정한다라도 의미 없는 게 지금 보다시피 성장선이 둘 다 있기 때문에 크고 있는 중이라 어, 이거 봐요. 크고 있는 중이죠? 성장선이 아주 두껍진 않네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크고 있는 중이라 어, 그리고 얘 90g이었죠? 아까 어, 103g 119g 90g 지금 현재 몸무게가 이러네요. 어, 다시 한 번만 재볼게요. 뭐, 또 재도 똑같이 90g 나오겠지만 어, 다시 재봐도 90g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저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재보고 찍었어야 됐는데 어, 그러지 않고 바로 저울 꺼내서 또 바로 목욕시켜가지고 바로 찍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얘네 몸무게가 이렇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오, 200g 나올 줄 알았는데 200g도 안 나오고 겨우 100g 조금 넘고 안녕! 달퐁이가 안녕이라고 어, 달퐁이가 카메라랑 아이컨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너 여기 폐각이 좀 언제 깨졌니? 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폐각이 깨지거든요. 서로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조금 다 따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해요. 폐각을 예쁘게 유지하려면 또 이것도 개별 사유 각방을 쓰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산부는 113g 얘도 알을 낳고 나면은 한 103g에서 105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달팽이들 몸무게를 재다가 있었고요. 더 한 가지 또 소식은 삼퐁이 집사가 이름을 달팽이 집사로 바꾼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 마리의 퐁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세 퐁 삼퐁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알에서 깨어난 어마무시하게 많은 아이들을 또 함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퐁이만 키울 집사가 아니라 달팽이들의 여러 달팽이들의 집사다 해서 달팽이 집사 달팽이 달팽이 집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달팽이 집사 달팽이 집사보단 달팽이 집사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사람들이 어 어느새 달팽이란 이름이 제 입에 완전 착착 붙네요. 달팽이 세퐁이 그리고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금퐁이 너도 친해져봐 자 얘들아 금퐁이도 있어 금퐁이도 껴줘 금퐁이도 얼마나 귀엽니 아담하고 예쁘지? 세퐁이는 세퐁이가 제일 아담했는데 어쩌면 세퐁이가 제일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한가지 달팽이 처음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젖은 손으로 만지세요. 저도 손이 젖어있을 때는 아이들을 손 위에 올려놓고 핸들링을 하거든요. 현재는 손이 그새 말라버려서 촬영하느라고 말라서 지금은 폐각만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미안해 조금 닿았어요. 자 그리고 폐각을 목욕 후에 폐각을 만지면 말할 수 없이 깨끗해요. 물론 목욕이라고 해봤자 이제 물 틀어놓고 이렇게 푹 담그는 그런 목욕은 아니고 샤워하는 수준의 목욕이었는데 이거는 아이들 목욕시켜줄 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려놓으면 나름 절반 정도는 욕조 효과를 낼 것 같아서 구입한 접시예요. 달팽이들 목욕 갈 때 쓰는 전용 접시 살림장만 했어요. 자 그래서 모르고 세 풍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마리가 엄청나게 친한 척 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근데 더 이상 냅두면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아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짝짓기가 가능한 친구들이라 어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또 뭔 일이 날지 몰라요. 전 지금 너무 많은 아래 개수에 놀래서 오늘 아침에 어 이건 뭐죠? 이렇게 움직인 건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너무 오늘 아침에 놀랬기 때문에 지금 발음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응 그러고 있는 더 이상의 짝짓기는 올해는 안 된다. 올해 짝짓기는 없다. 그래서 얘네 셋은 각각 자기 방으로 갈 거예요. 너는 네 방 너는 네 방 너는 네 방으로 이제 가자. 이 카메라는 끄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은 금방 옵니다. 시간은 잘 가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저는 열심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구독 하고 계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달팽이집사의 영상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